임신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니 강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된 셈이다. 오실댁의 한숨이 깊어가자 강진사는 부인의 등을 두드리며 부인, 아들만 자식이요? 강진사는 껄껄 웃으며 젖을 빨고 있던 딸아이를 번쩍 안아올려 남자 열목순 할 여걸이 될 거요. 강진사는 오실댁을 끔찍이 아꼈다. 글친구들과 기생집에 가더라도 외박하는 일이 없었다. 강진사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대장부라 기생들이 서로 옆에 앉으려 하고 술자리가 파하면 금침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랬지만 강진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다. 강진사의 노부모는 은근히 아들이 첩실이라도 들여 손자 하나 쑥 뽑아내기를 바랐다. 오실댁이 어느 날 강진사에게 나으리, 소첩이 이 집 종부로 들어와 대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크나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발 부모님 뜻을 받들어 대를 이으세요. 소첩은 절대로 씨앗을 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 쓸데없는 소리요. 두 번 다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시오. 강진사가 오실댁을 껴안자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강진사의 가슴팍을 적셨다. 세월이 흘러도 부부금실은 변함이 없어 강진사의 노부모는 손자를 안아보지 못한 채 이승을 하직했고 강진사의 외동딸도 출가했다. 드넓은 집에 강진사와 오실댁만 남게 된 것이다. 사랑방에 클 친구들이 놀러와 시조를 짓고 술잔을 돌리는 게 강진사의 일과여. 안방에서 사군자를 치고 안뜰과 뒤뜰의 기와여초를 보듬는 게 오실댁의 일과다. 앞뜰의 백매, 뒤뜰의 홍매가 피어날 때면 오실댁은 매화 밑에 평상을 넣고 강진사의 클 친구들을 초청해 지난해 6월에 당갔던 매실주를 걸러냈다. 폐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희미해지고 시집간 딸이 줄줄이 아들 셋을 뽑아내 강진사와 오실댁은 전애 없이 희색이 만면한데 호사다 말하던가 시가 친척집 상가에 가서 며칠 일을 하고 돌아온 오실댁이 들어누웠다. 열이 나고 통시를 들락날락하던 오실댁이 처소가 지나면 일어나겠지 했는데 웬걸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통시에 갈 기력도 없어졌다. 장례 준비를 하라는 의원의 말에 강진사가 의원의 멱살을 쥐고 울부짖었다. 그날 밤 숨소리가 끊어질 듯하더니 닭이 울자 맥박이 끼고 푸르던 얼굴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 미움을 먹고 설사가 멈췄다. 사흘이 지나자. 나으리 어디 계세요? 여보, 부인, 나 여기 있잖소. 손을 뻗쳐 강진사의 얼굴을 더듬으며. 어디? 어디 있소? 목숨은 건졌지만 오실댁은 장림이 됐다. 하늘은 깨어질 듯 파랗고 만산은 홍여빛 날 강진사가 명아주 지팡이 끝을 잡고 가을 들길로 나서자. 오실댁이 반대편 끝을 잡고 뒤따라오며. 나으리, 끼룩끼룩 하는 저 소리는 기럭이 아닌가요? 맞소. 열댓마리가 남쪽으로 날아가네요. 부부는 장터에도 가고 강가도 가고 명창들의 노래판에도 갔다. 나으리, 나는 앞을 못 봐도 나으리와 함께 다니고 나으리의 설명이 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알아 너무 행복합니다. 강뚝에 앉아 강진사가 오실댁을 곧 껴안고 시조를 읊기도 했다. 흘러가는 저 물은 어디로 가는가? 나으리, 감기에 걸렸네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부인, 이제부터 혼자 다니시오. 나도 이제 술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면 내 시간을 갖겠소. 오실댁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강진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오실댁은 북받치는 서름에 이불을 덮어쓰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날부터 언제나 안방에서 오실댁을 곧 껴안고 자던 강진사가 사랑방에서 혼자 자기 시작했다. 오실댁은 닷새를 누워있다 은근히 악이 바쳤다. 지팡이를 짚고 혼자 다니며 넘어지고 일어서며 이를 악물었다. 가을이 올 때까지 강진사는 한 번도 안방을 찾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 사랑방에서 나던 기침소리도 나지 않았다. 기포가는 가을날 노스님이 찾아왔다. 시부모님 계실때부터 연을 맺은 솔고함의 주지스님이다. 노스님이 포자기에 싼 함을 오실댁 앞에 놓으며 강진사의 유골이요. 앞마당 백매 밑에 묻어달라 했소. 흐느끼는 오실댁에게 노스님은 무겁게 말을 이어갔다.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혼자 다닐 때도 강진사는 부인 몰래 열댓걸음 뒤에서 따라다녔소. 강진사의 폐병이 깊어졌소. 죽음이 닥쳐온다는 걸 알았지요. 부인에게 폐병을 옮겨서도 안되고 정도 떼야 했어. 백약이 무효. 하룻밤에 한 요강식 피를 더하자 소승의 암자로 실려와 삭발하고 며칠 뒤에 입족했소이다. 나무아미타불. 권참사는 강경의 만석군 부자로 99칸 고래등 같은 집에 하인 한 요가 스물다섯이다. 대문밤 황금바다처럼 펼쳐진 가을 들판. 강경평야에 권참사 논뚝을 밟지 않고선 백걸음도 걸을 수 없다. 권참사는 영악스러운 작은 처남을 집사로 둔 덕분에 집안 살림살이는 강 건너 불보듯 한다. 그러고선 허구한 날 선비들과 어울리고 환쟁이들과 화상들을 만난다. 드넓은 사랑방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고 그 뒤로 딸린 객방에는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유숙한다. 권참사네 집은 잔치집처럼 손님들이 들끓어 부엌엔 참모가 여덟이나 되지만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권참사는 글을 잘해 선비들과도 곧잘 어울리지만 글보다 더 관심을 쏟는 건 글입니다. 이름난 환쟁이들을 불러와 한다리고 두다리고 객방에 유숙시키며 열두폭 병풍을 그리게 하며 조선 팔도의 화상들은 걸작들을 싸들고 권참사를 앞다퉈 찾아온다. 열두의 전이다. 청나라에서 한 화상이 찾아왔다. 마치 사신 행멸처럼 요란했다. 커다란 상자를 진 말이 앞서고 가마가 뒤따르고 수행원들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마에서 내리는 화상은 부루마귀의 작은 값만 쓰고 홀로 찾아오는 우리나라 화상과 달랐다. 황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 치파오를 입은 풍채 좋은 초로의 귀인이었다. 그는 진수성찬에 산삼주를 대접받고 나서야 말등에서 기다란 상자를 내려 자물쇠를 풀었다. 광목 보자기를 풀고 다시 비단 보자기를 푼 다음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쳤다. 아하! 권참사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폭이 여섯자여 길이가 아홉자인 비단 화폭에 꿀을 맞댄 두 마리의 황소가 버티고 있었다. 머리는 땅에 닿았고 땅을 박차는 뒷다리는 근육이 꿈틀거리며 꼬리는 하늘 높이 춤을 췄다. 통역사를 가운데 두고 권참사와 청나라 화상 사이에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폿다리를 싸서 돌아가겠다는 청나라 화상을 주저앉히고 새벽딱이 울 때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마침내 문전옥답 신마지기 값을 지불하고 권참사는 우우상박도를 손에 넣었다. 벽마다 빼곡하게 그림을 걸어놓은 전시방 열두 개 중 가장 큰 방의 그림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 산 우우상박도 한 점을 걸었다. 백탄을 가득 넣은 독을 전시방 구석에도 습기를 모으고 장마철엔 매일 군불까지 지폈다. 출입문엔 튼튼한 자물통을 채우고 그것도 미덥지 않아 하인이 밤낮으로 문앞을 지켰다. 친구들 지인들 선비들에게 허리에 찬 열쇠로 자물통을 손수 열고 우우상박도를 보여주는 게 권참사의 가장 큰 낙이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와 감탄을 토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장장이를 불러 그림이 걸린 방의 황기창에 새 창사를 달았다. 그런데 깨져져한 그 녀석이 우우상박도를 보더니 틸틸 웃는 것이 아닌가. 권참사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한마디 했다.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웃는 사람은 내놈이 처음이다. 무식한 놈. 그러자 태장장이가 고개를 돌려 바로 대꾸했다. 참사월은 싸우는 소 두 마리가 모두 꼬리를 하늘 높이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12년 동안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양반들이잖아요. 그들이 소싸움을 봤을 턱이 없지요. 대장장이는 논 쉰마지기 값을 주고 산 우우상박도를 다시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었다. 소는 싸울 때 꼬리를 사타구니에 숨깁니다요. 권참사는 어안이 봉봉했다. 대장장이가 싸움소를 길러 소싸움판에 돌아다니는 장소방을 불러왔다. 그도 그림을 보더니 크게 웃었다. 문전 옥답 오심마지기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불꽃에 춤추다가 순식간에 한쯤 재로 변했다. 아침 저녁으로 오싹한 한기에 옥깃을 여미게 하는 백노도 지나 추석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이처신은 깜짝 놀랄 선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광주 무둥산 자락 울림골에 사는 사돈이 커다란 무둥산 수박을 보내온 것이다. 임금님 진상품인 무둥산 수박을 먹어보기는커녕 난생 처음 구경하는 터라 이처신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다른 식구들도 무둥산 수박을 둘러싸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도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 그러니 이처신이 마누라가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부터 비단결처럼 고아졌다. 아가, 설거지는 내가 하마. 여기 와서 내 친정아버지가 보낸 무둥산 수박 좀 보거라. 이처신이 마누라는 그러면서 벌떡 일어섰다. 영감, 얼른 칼을 가지고 올게요. 아서, 아서! 이처신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내줬다.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이처신이가 그 귀한 무둥산 수박을 칼로 동당대어 식구들이 와그작와그작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안방 윗목에 신주 딴지 모시듯 무둥산 수박을 앉혀놓고 포자기를 덮은 후 이처신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 과거를 보겠다고 공부에 매달려 있을 때 채색시가 살똥만 비면 친정으로 달려가 쌀자루를 이고 왔었다. 하지만 과거는 판판이 미역국을 먹었고 살림은 갈수록 쪼그라져 처가집 볼 면목이 없게 됐다. 결국 작년 장인어른 황갑잔치 때도 곶감한 추울사 마누라만 보낸 터였다. 그래, 무둥산 수박을 장인어른께 보내자. 이처신이가 그렇게 작정했지만 며느리가 문제였다. 사돈한테 받은 수박을 다른데 선물로 보낸다는 건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이처신은 지붕 위에서 꾸덕꾸덕 마르는 방건실을 한 보따리 싸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다. 그런 뒤 지게에 무둥산 수박을 묶고 아들을 시켜 산 넘고 물 건너 제 외가로 보냈다. 이처신의 장인 오영감이 사위로부터 무둥산 수박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구경하러 왔다. 무둥산 수박은 말이요. 씨를 받아서 우리 밭에 심어도 안 된단께 오로지 무둥산 기슬개서만 된다 이거요. 오영감도 무둥산 수박을 호기롭게 확 잘라서 먹어치울 위인은 못됐다. 밤늦도록 생각을 거듭하다가 귀싼 산주, 박참봉에게 주기로 마음을 굳혔다. 산에 딸린 밭대기 면마지기를 붙이고 있는 터라 내년 봄에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럭저럭 추석이 닷새 남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추석장에서 이처신은 오영감을 만났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주막으로 간 사위에게 오영감이 말했다. 이석왕 그 귀한 무둥산 수박을 보내줘서 잘 먹었네. 이처씨가 물었다. 장인어른, 맛이 어떻습니까?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네. 입에서 살살 녹아. 내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네. 추석 전날, 박참봉 내 모습이 망태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처씨를 찾아왔다. 참봉어른께서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요. 이처씨와 박참봉은 가끔 주막에서 막걸리 잔을 나누는 사이로 이처씨가 한 번 사면 주머니 사정이 나온 박참봉이 서너 번 샀다. 지난달에 박참봉의 청으로 보름 동안 박참봉 내 족보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처씨가 사례를 극구 사양했더니 추석 선물을 보내온 모양이다. 허참, 내가 덥석 받아도 되는 건가? 박참봉 내 모습이 가고 난 뒤 이처씨가 망태기를 풀고 지푹대기를 걷어내자 무등산수박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박꼭지가 말랍이 들어졌지만 분명히 이처씨가 장인에게 보냈던 바로 그 수박이었다. 이처씨는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수박이 돌고 돌아 결국 내게 다시 왔구나. 우리 조상님이 드실 운명이구나. 이튿날, 추석 차례상에 무등산수박을 올렸다가 칼로 갈랐더니 속이 썩어 있었다. 붓장수 지생원은 황갑이 지났건만 아직도 한 달이면 스무 날은 손수붓을 만들고 열흘은 붓을 팔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닌다. 겨울이면 강원도 영월로 청선으로 돌아다니며 족제비, 단비, 수달피를 사냥꾼으로부터 사들였다. 단비 목털로 새필붓을 만들고 족제비 고리로 중필붓을 만들었다. 강원도를 쏘다니고 만든 붓을 팔려고 이것저것을 다닐 때 지생원의 발이 되고 폭무가 되는 것은 당락이다. 지생원은 오촉단신의 피골은 상접해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생김새다. 하지만 깡이 있어 남에게 찌는 법이 없다. 평소 안면 있는 장돌뱅이가 지생원 나무 잡아 바람 불어라고 농을 던지면 지생원은 당나귀를 가리키며 내 친구 등 휘어질까봐 일부러 살을 뺐어 킬킬 웃음을 터뜨린다. 사실 덩치 큰 사람은 당나귀 등에 짐은 실어도 타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작고 마른 지생원은 북포따리와 함께 자신도 타고 다닌다. 어느 날 지생원이 까닭까닭 당나귀를 타고 주막집 살인문 앞에 당도했다. 당나귀에서 팔짝 뛰어내린 지생원이 담안의 감나무에 당나귀 고삐를 묶고 여물과 물을 주었다. 그런 뒤 자신은 주막마당 들마루에 앉아 국밥에 대포 한 잔을 시켰다. 바로 그때 큰 갓을 쓰고 보포자락을 휘날리며 힘을 건 젊은이가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는 말을 타고선 주막 앞에 내렸다. 젊은이는 말고삐를 지생원 당나귀가 묶인 감나무에 매는 것이 아닌가. 지생원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보아하니 둘 다 수놈인데 한 나무에 고삐를 메어두면 틀림없이 싸웁니다. 저기 다른 감나무가 있잖소. 아들뻘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는 눈을 아래로 깔면서 칼칼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렇게 염려되면 당나귀를 그리 옮겨 뱉이오. 지생원은 어이가 없어 젊은 선비를 쳐다보자. 그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성큼 마루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생원의 당나귀 덩치를 종지에 비유하자면 젊은 선비의 말은 흡사 사발이다. 그러나 지생원은 제자리에 앉으면서 젊은 선비에게 경고했다. 후회하지 마시오. 제 당나귀가 비록 덩치는 작아도 한가락하는 놈입니다. 선비는 코웃음을 쳤다. 쿵쿵.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다투기 시작했다. 말이 당나귀의 여물을 빼앗아 먹자 당나귀가 머리를 밀치다가 전광석화처럼 뒤로 돌더니 뒷다리 둘을 동시에 올려 퍽 말에 주둥이를 박살낸 것이다. 큰 덩치인 말이 쿵 하고 쓰러져 내 다리를 버둥거리며 입에서 거품을 내뿜더니 축 늘어졌다. 숨을 거둔 것이다.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선비가 지생원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허공에 뜬 두 발을 버둥거리던 지생원이 목이 졸려 켁켁거리면서도 번개처럼 박치기로 젊은 선비의 면상을 들이받고 양발로 사파구니를 걷어왔다. 선비도 말 옆에 뻗었지만 이승을 하직한 건 아니고 코가 내려앉고 불알이 퉁퉁 부어올랐다. 지생원과 젊은 선비가 동원으로 가 사압도 앞에 섰다. 젊은 선비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쏙 빼버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을 살려내던가 말값을 쳐주고 내려앉은 코뼈를 올려주고 퉁 부어오른 퉁퉁 부어오른 고안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지생원을 다그쳤다. 가만히 듣고 있던 사또가 지생원에게 물었다. 젊은 선비의 말이 사실이렸다. 그러나 지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짱수 지생원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가?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생원은 이번에도 사또를 빤히 쳐다볼 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저놈이 벙어리인가? 사또의 목소리에 노귀가 서렸다. 젊은 선비가 어라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네 사또 나으리 이 영감탱이는 방금 전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사또가 물었다. 그래 무슨 말을 했는고? 젊은 선비가 흥분해 대답했다. 둘 다 순놈인데 한나무에 메어두면 싸워요. 저기 다른 나무에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아 뿔사 말을 하고 보니 자기 잘못을 제 입으로 밝힌 셈이 됐다. 사또가 호함쳤다. 내 이놈 백번 내 놈의 잘못이렸다. 그러면서 지생원에게 물었다. 왜 사또 앞에서 벙어리 행세를 하느냐? 지생원이 입을 열었다. 제 입으로 사실을 말하면 저 위인은 분명히 딱 잡아댔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오생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하는 한 동네 사는 세 사람을 밟고 사또 앞에서 송사가 벌어졌다. 그들의 제목은 서당 다니는 자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구쟁이들이 밤에 오생원의 배 과수원에 들어가 서리를 하다가 잡힌 탓이다. 애들은 종아리가 찢어지도록 회철이 타작을 당했고 그 부모들은 배값으로 열단양씩 내라는 소송이었다. 사또가 오생원에게 물었다. 밤에 과수원에 들어온 학동들을 잡았을 때 그 녀석들이 배를 몇 개씩 땄는고 오생원이 오음 오음 혹기침을 하더니 대답했다. 그때는 한 개밖에 안 땄지만 그간 수 없이 도둑맞은 게 모두 그들 짓이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또가 한숨을 애시며 말했다. 원래 참외밭 수박밭 복숭아밭 짜두밭엔 서리꾼들이 조금씩 축을 내는 법이거늘 그걸 가지고 송사까지 벌일 일이 있는가 오생원은 어린 시절에 서리를 한 적이 없는가 오생원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연코 없습니다. 나미에서 가꿔놓은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참외든 복숭아든 훔치는 것은 도둑질 도둑질 송사거리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릴 만큼 내가 한가롭지 않을지고 동원에서 나온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부 박주막에서 대포 한잔하자며 오생원의 소매를 끌었지만 그는 획불이 치고 씩씩거리며 혼자 가버렸다. 오생원은 그날 이후 관설 횃불을 들고 사나운 삽살개와 함께 밤새도록 과수원을 돌아다녀 동네 아이들이 더 이상 배에 서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생원 내 배는 극만 생존 꿀벼라고 소문이 나 저작거리 장사꾼들이 앞다 과수원을 찾아와 소달구지에 몇 자루씩 앞다퉈 과수원을 찾아와 소달구지에 몇 자루씩 싣고 갔다. 추석이 다가오자 오생원 내 과수원은 문전성실을 이뤘다. 20리 밖에서 30리 밖에서도 배를 사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오생원이 밤새도록 삽살개를 데리고 배 도둑을 지키다가 봉틀 무렵 원두막에 올라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홀레벌떡 마청 내 모습이 부호를 들고 왔다. 큰형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눈물이고 고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과수원 걱정이 대산이라 눈앞이 캄캄해졌다. 형님은 하필 이맘때 돌아가시면 어쩌란 말인가. 배가 있기 전에 돌아가시던가 추석 지내고 돌아가시던가. 오생원은 손바닥으로 원두막 바닥을 냅다 쳤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훔집이 나서 팔지 못하는 배 한 자루를 마청 내 머슴 등짝에 얹어보내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오생원이 무릎을 탁 쳤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주인만 아는 배 하나에 청산가리를 넣었음. 오생원은 길가 배 과수원 입구에 이렇게 쓰인 팻말을 세운 뒤 맘놓고 50열이나 떨어진 큰영림 백으로 문상을 갔다. 큰영림 장례는 당초 7일장으로 지르려 했으나 오생원이 3일장을 우교 5일장으로 절충 되었다. 장례를 마치고 부리나케 과수원으로 달려왔더니 새벽 달기 울었다. 원두막에서 눈을 붙이고 일어난 오생원은 평소와 달리 장사뿐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가 입구에 자신이 채워놓은 팻말을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팻말의 글귀 아래에 이런 글귀가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주인도 모르는 배 하나에 청산가리를 넣어 청산가리배 합의 두개 송진사의 무남독녀 청매가 이팔 청춘 열여섯이 되자 꽃봉오리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꽃사슴처럼 서글서글한 눈 오뚝선 건날 앵두 입술 흑단머리 배곡 피부에 가슴은 봉긋이 솟아오르고 복숭아 엉덩이는 터질듯이 부풀어 올랐다. 송진사 내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매의 인물뿐 아니라 송진사내도 천석구는 아니어도 오륙백석은 좋게 하는 부자인데다 육대조가 승지를 지낸 뼈대에 입는 집안이다. 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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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감들이 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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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들 목수로 나갈 세간이 천석군 부자보다 더 값나간다고 합니다요. 알아주는 부자인 황찬봉의 셋째 아들이 신랑갑니다. 황찬봉 내는 새우젓 도매상에다 유기공방, 주단포목점, 곡물 도매상을 직접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돈놀이도 하고 수많은 전빵을 소유해 새를 놓았다. 수많은 매파가 찾아왔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혼천은 권참판의 마다들이다. 찬판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지만 만석군 큰 부자의 마다들은 초시에 합격하고 내년 봄의 과거를 볼 참이다. 고모가 다녀간 이철 시내는 아예 제 집 며느리로 정한 듯 사주단자 받을 날짜를 보내왔고 황찬봉 내는 겨울이 오기 전에 혼례를 올리자고 송하였다. 권참판 내는 가을에 약혼식을 하고 내년 봄에 혼례를 치르자고 알려왔다. 이렇게 혼천은 세 군데로 압축됐다. 청매 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신랑감 선정작업에 들어갔지만 전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쪽을 잡으려니 다른 한쪽이 아까워 허구한 날 저울질만 이어진다. 청매는 별당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날마다 눈물 바랍니다. 신랑감 셋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탓이다. 유모가 자축을 써 별당으로 들어오자 청매는 유모를 붙잡고 울었다. 일찍 세상을 등진 어미를 대신해 딸처럼 청매를 키운 유모다. 청매의 하소연을 듣고 유모도 함께 울었다. 어느 날 새벽 송진사네 집이 발칵 뒤집혔다. 새벽에 소피를 보러 일어난 송진사가 우연히 매동딸 청매가 혼자 기구하는 별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남녀가 합환하는 소리. 송진사가 낯을 치켜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청매와 맨 젊은이가 벌거벗은 채 이불을 끌어안았다. 곧바로 횃불을 들고 하인들이 들이닥쳐 젊은이를 대청 기둥에 묶자 송진사가 지게 받침대를 들고 나타났다. 그때 청매가 나와 대청마루에 올라섰다. 죽은 어미한테서 물려받은 은장도를 빼서 자신의 목에 대고 의연하게 말했다. 제 낭군에게 매를 대면 저는 죽습니다. 송진사가 놀라서 어호하는데 청매가 다시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시지요? 어머니가 저를 베어 만삭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첫째 첩을 얻었고 3년 후에 두 번째 첩을 얻고. 이 초신의 맏아들, 젊은 사또에게 지금 수천 기생이 몇인 줄 아세요? 황참복 내 셋째 아들도 허구한 날 기생집에 눌러사는 개차반입니다. 부자의 권세까지 떨치는 권 찬판의 맏아들, 그 집 앳된 하녀가 그의 아이를 베고 쫓겨나 뱃나루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제 낭군은 비록 권세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며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입니다. 청매의 거침없는 연설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어젯밤에 제가 낭군을 불러들여 첫날밤을 치렀습니다. 기둥에 묶인 이웃마을 박총각의 포박이 풀렸다. 며칠 후, 둘은 부랴부랴 혼례를 올렸다. 선은사의 새빨간 단풍잎이 밤새 가을비를 맞고 우수수 떨어져 계곡물에 실려 급하게 천천히 떠내려오다가 고창에 다다르면 제법 넉넉한 개울에 뜨게 된다. 남루한 차림에 대여섯 살쯤 되는 녀석이 풍청가에 쪼그리고 앉자 떠내려오는 단풍잎을 하나씩 고사리 손으로 건져올려 양지바른 바위에 착착 붙였다. 그때 개울가 모래둔덕을 넘어온 열두서너 살 먹은 소년이 사방을 두리봉거리면서 소매자락 속에서 무엇인가 꺼내 단풍잎을 줍는 아이에게 주자 한 점을 입에 쏙 넣었다. 형아도 먹어라. 바로 그 순간 두 눈을 부릅뜬 영감님이 둔덕 위로 불쑥 솟아나 야 이놈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선 더 어린 아이의 손바닥을 발로 찾아 몇 점 음식이 노을진 하늘로 치솟더니 풍천 물살 위로 떨어졌다. 나으리 그건 손님들이 먹다 남기고 간 겁니다요. 형제는 부둥켜 안고 울고 나으리는 뒷짐을 진 채 씩씩거리며 둔덕을 넘어갔다. 늦가을 짧은 애가 떨어지고 소사는 단풍잎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무리의 보부상들이 풍천 장어집에 들어서자 돔통을 차고 앉았던 주인 영감이 눈웃음을 치며 목을 길게 빼 인사했다. 동시에 화덕에 숯불을 붙이는 아이들. 장어를 접시에 담는 아녀자들, 상차림을 하는 사람들로 들썩거렸다. 바쁜데 만득이 놈은 어디 갔어? 주인 영감의 고함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시각 조실부모 한 어린 형제 만득이 천득이가 살던 움막이 불길에 휩싸여 풍천도 붉게 춤을 췄다. 그날 이후로 풍천 장어집에서 일하던 열두 살 만득이와 그의 코올릭의 동생 여섯 살 천득이는 풍천에서 사라졌다. 풍천 장어집은 여전히 문전성시다. 고창은 전주 필방을 진 보부상들이 무한. 목포로 가는 길목이여, 곰소에서 광주 순천으로 가는 새우저 길목이여, 담양특세 공품이 백길로 가는 길목이라 보부상들이 항상 들끓었다. 그들의 재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튼튼한 다리, 다른 생선에서 찾을 수 없는 단단한 육질의 장어가 그들의 다리에 힘을 넣는다고 믿었다. 게다가 보부상들은 주머니가 넉넉해 장어값에 연연하지 않았다. 백령감의 풍천 장어집은 복점이다. 풍천가에 다른 장어집이 들어서면 수하의 왈패들을 시켜 가전 방법으로 장사를 회방 놓았다. 장어잡이 어부 역시 그 집에 장어를 팔았다가는 왈패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풍천 장어집과는 거래가 끊겼다. 장어잡이 어부들에게 값을 후려쳐 싸게 사서 보부상들에게 비싸게 파니 백령담은 천석군 부자가 되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보부상들이 풍천 장어집에 몰려왔는데 그 속에 만득이와 천득이가 끼어있는 것이다. 17만득이는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이 되었고 11살 천득이는 조그만 보쯤을 지고 왔다. 나이 지긋한 보부상 단장은 만득이 천득이를 무척 귀여워했다. 이튿날 보부상 무리가 떠나갔지만 만득이와 천득이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고창에 머물며 한가진 곳에 커다란 집을 샀으며 그 집에 딸린 논을 임부 여럿을 동원해 큼지막한 연못으로 팠다. 얼마 뒤 그 큰 기와집에 선훈장어 간판이 섰다. 백령담이 고창 왈패를 모았다. 왈패 5명에게 술과 함께 장어를 구워먹이고 돈 열량식을 찔러준 후 선훈장어집에 가서 깽판을 치라고 일렀다. 하지만 모두 받은 돈을 마루에 던져놓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갔다. 선훈장어집에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보부상뿐 아니라 고창, 곰서, 격포에서도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장어잡이 어부들도 좋은 값을 쳐주는 만득이네 선훈장어집으로 몰려왔다. 그곳에선 잡아온 장어를 바로 구워내지 않고 논을 파낸 연못에 일단 넣어 기르다가 그걸 잡아서 구워냈다. 선훈장어집 장어잭질이 훨씬 단단하다는 입소문이 물결처럼 퍼졌다. 백령감이 사람을 시켜 선훈장어집에서 장어를 사와 먹어봤다. 정말 육질이 단단했고 제 집 장어는 고등어살처럼 힘이 없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만득이와 천득이 형제뿐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가물치 다섯 마리를 연못에 풀어 장어들이 가물치에게 잡아먹힐까봐 바닥벌로 들어가 도망치느라 육질이 단단해진 것이다. 만득이네는 손님이 들끓고 팽명감네는 문지방에 거미줄을 쳤다. 천득이 가슴 속엔 아직도 팽명감에 대한 원한이 부글부글 끓었다. 만득이가 조용히 타일렀다. 우리에게 팽명감은 가물치야. 팽명감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운막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거야. 총각 머슨 팔푼니가 나무 한지게를 지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 웃으며 대문을 들어섰다. 마, 마, 마님. 이것 좀 보세요. 내고, 고, 고추하고 꼭 다, 다 닮았어요. 30대 초반 청상과부 마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야, 이놈아. 어느 면전이라고 그런 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냐? 야단을 치고 보니 팔푼이 손바닥에 잡힌 그것은 송이버섯이렸다. 너 이거 어디서 땄느냐? 으, 으, 음곡산. 고, 고, 골짜기에서 땄지. 헤헤. 수조라는 양반댁 총상과부는 지난봄 남의 눈도 무섭고 실제로 겁달당할세라 좀 모자라는 팔푼니를 머슴으로 받아들였다. 팔푼니는 봉두남발에 수염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생긴 게 멀쩡하고 힘이 장사여서 적지 않은 농사일을 척척해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젊은 과부는 머슴 팔푼니를 앞세워 송이를 따로 음곡산으로 향했다. 가파른 토끼길을 오르던 도중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곳을 지나며 팔푼니가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자기 입에 갖다댔다. 한참 더 오른 후에 과부가 물었다. 그 바위 틈 속에 호랑이라도 산이냐? 아, 아, 아닙니다요, 마님. 도, 도, 도사님이 벽면을 보고 앉아 도를 닦는데 의, 의, 의술에 밝아 주, 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답니다요. 골짜기는 갈수록 점점 가팔랐다. 아직 멀었느냐? 다 왔습니다요. 저, 저, 저기 솔밭에. 마님은 주저앉았다. 그곳은 너무 가팔라.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올라가 송이를 따오너라. 예, 마, 마님은 거, 거기서 쉬세요. 팔푼니는 작은 다래끼를 허리춤에 차고 소나무 뿌리를 잡으며 힘겹게 올라갔다. 바로 그때다. 으아, 비명과 함께 쿵하고 팔푼니가 굴러떨어졌는데 사타구니를 두 손으로 감싸안고 헐떡거리더니 충 늘어졌다. 팔푼아, 정신 차려라. 깜짝 놀란 마님이 마구 흔들어 깨웠으나 팔푼니는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싼 채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푼아, 팔푼아. 마님은 표주박에 물을 팔푼이 입에 따라놓고 종머리에 꽂은 바늘로 손가락을 따는 등 별수를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마님의 머리에 불꽃이 튀었다. 그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했지. 마님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위 앞에 다다라 갈라진 틈으로 두어 발자국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썩 나가지 못할까? 감까만 바위 꿀 속에서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도사님, 사람이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어둠이 익숙해지자 동굴 끝에 면벽을 한 채 뒤돌아 앉은 도사가 신미하게 보였다. 자초지종을 말하랴다. 마님은 방금 전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했다. 도사가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살릴 방법은 단 한 가지. 하오나 자네가 그를 살려낼 치료법을 시술하지 못할게야. 도사님,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집 모습은 넘어지며 사타구니가 부어올랐을게. 음기를 불어넣어 빨리 부기를 빼줘야 하느니라. 그의 입을 벌리고 자네의 숨을 불어넣고 치마를 벗어 자네의 옹몬 음기를 부어오른 그의 사타구니에 쐬어줘야 해. 할 수 있겠어? 마님은 홍당무가 되어 팔푼이에게 돌아왔다. 반드시 누운 팔푼이 사타구니는 바지를 뚫을 듯 솟아올랐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마님이 치마를 벗고 고쟁이를 벌린 후 팔푼이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내리고 부어오른 약물 위에 저구리고 앉아 입김을 팔푼이 입에 불어넣었다. 그러자 몸이 불덩이가 된 마님이 자신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팔푼이의 약물을 옹문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마님 팔푼이가 소뚜껑 같은 두 손으로 마님의 엉덩이를 잡고 절구지를 해대자 마님은 기절해 버렸다. 도사 지름길로 왔다 갔다 한 팔푼이였다. 천석군 부자 이처신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덕이 넘치는 섬비다. 하지만 젊을 때 여덟 번이나 과거의 낙방에 청춘이 인고의 세월이었던 것이 한으로 맺혀 있다. 아들 덕진이가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고 공부에 매달렸다. 이처신은 아들도 자신처럼 될까봐 우려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덕진이는 초시에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 그러나 이게 또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 이처신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과거만 보면 낙방이다. 덕진이는 일곱 번 낙방한 뒤로 주막집에 살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 이처신은 아들을 말리지 못한 회안으로 밤을 세웠다. 이경이 지나 모두가 잠든 적막한 밤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덕진이는 앞마당에 서서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구멍따를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모방으로 들어갔다. 열일곱 살 친모는 3년 전에 이처신 집에 들어와 깔끔한 바느질 솜씨에 자수까지 잘 넣고 말과 행동고지가 조신해 안방마념의 사랑을 복차지해왔다. 어디 그뿐인가 글도 잘해 수전증에 걸려붓을 못잡는 이처신을 대신해 서차를 쓰는데 가위명필이다. 피어오르는 모란꽃 봉오리처럼 자색 또한 빼어놨다. 그때까지 촛불 아래서 자수를 놓고 있던 친모는 술에 취해 들어온 덕진이에게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막혔다. 덕진이는 방바닥에 얼굴을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친모는 덕진이를 보닥이며 말했다. 도련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년 봄에는 붙을 거예요. 매일 새벽 정안수를 떠놓고 빌었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봐요. 덕진이가 고개를 들고 물끄러미 친모를 바라보다가 와라 그녀를 껴안았다. 친모는 앙타를 부리지 않았다. 도련님의 시름을 덜 수 있다면 샛내 기꺼이 옷을 벗겠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등지고 일어섰다. 고름을 풀고 저거리를 벗자 터질 듯한 전무덤이 치마끈에 묶여 새하얗게 드러났다. 치마를 벗어내리고 고쟁이도 벗자 촛불의 역광으로 속치마 속에 유려한 열일곱 살 처녀의 몸매가 그대로 비쳤다. 정신 나간 듯 쳐다보던 덕진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후 촛불을 껐다. 열일곱 동갑내기의 싱싱한 음과 양은 불덩어리가 되어 으스러질 듯 껴안고 뒹굴다가 마침내 덕진이의 약물이 친모의 옥문을 뚫었다. 어?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지고 폭우가 쏟아지며 하늘은 찢어지고 땅은 갈라졌다. 두 달쯤 지났을 때다. 친모가 몸에 열이 나 들어누었다.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얼굴 가슴 허벅지에 수포가 돋아났다. 마마 귀신이 들어온 것이다. 안방마님이 극진히 돌봐서 목숨은 건졌으나 보름 만에 일어나 거울을 본 친모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 곱던 얼굴이 박박 얽은 곰보로 변한 탓이다. 게다가 입덕까지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 두 새벽 친모는 보따리 하나만 끼고 장옷을 쓴 채 몰래 이처시 집을 나와 안개가 자욱이 낀 나루토에서 첫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건너서 어렴풋이 배가 오는데 또 한 사람의 배 손님이 안개 속에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못 가오. 친모의 보따리를 뺏어둔 사람은 덕진이다. 친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처시 집으로 돌아왔다. 덕진이가 제 아비 앞에 구러앉아 친모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이제는 과거를 접고 농사를 짓겠다고 아뢰었다. 이처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안방마님도 한숨은 쉬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둘은 소박하게 혼례를 올렸다. 어느 날 밤 곰보 며느리가 새신랑 덕진이에게 말했다. 내년 봄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보십시오. 꿈에라도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의 두 가지 청중에서 한 가지는 들어주겠소. 이듬해 봄 덕진이는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구미환향해 잔치판이 아흘에나 이어졌다. 그러던 어머날 임금의 명을 받은 승지가 말을 타고 이처시 집에 들이닥치는데 그 뒤에는 사또와 육방관석이 머리를 조아리며 따라왔다. 무오사화에 멸족을 당한 유대감댁에서 딸아이 하나가 도망쳐 목숨을 건졌는데 연상군이 폐위되자 중종의 명으로 물음으로 그 아이를 찾아온 것이다. 친모였다가 며느리가 된 곰보 바로 그녀였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먼 길을 나서려니 걱정이 앞섰다. 산골짝에는 산적들이 들끓고 저작거리엔 왈패들이 활개를 치는 어수선한 세상에 천리길을 떠나려니 절로 한숨만 나왔다. 선비는 쥐역을 서른여섯 번이나 읽었다는 명리학자를 찾아갔다. 흰 수염을 쓰다듬던 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떠나지 말게. 장한 뜻을 품고 떠나는 길에 죽을 운이 기다리고 있어. 선비가 애원했다. 꼭 가야 합니다. 죽을 운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토인은 육갑을 짚어보고 오래도록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지만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며칠 뒤 젊은 선비는 말고삐를 잡은 하인과 함께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가는 내내 계속 토인의 말만 귓전에 맴돌았다. 이랬날 첫 번째로 만나는 여인과 동침을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느니라. 일곱째 날 젊은 선비는 지리산 언저리를 돌며 마른침을 삼켰다. 산천 마을을 지나다가 드디어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났다. 가슴은 쿵쿵 뛰는데 실행할 일은 생각할수록 난감하기 짝이 없다. 젊은 선비는 하인과 말을 먼저 주막으로 보내놓고 개울가로 내려갔다. 빨래를 하던 여인이 고개를 돌려 의아한 표정으로 선비를 쳐다봤다. 선비는 덮치려는 생각을 접었다. 여인의 얼굴에서 기품이 베어났다. 부인, 소인의 목숨이 달린 부탁이 있습니다. 부인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인은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십년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여인은 선비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샛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선비는 긴 한숨을 땅이 꺼져라 토하고 나서 간청했다. 한눈 안 팔고 공부를 했지만 과거만 보면 낙방의 여덟 번째 떨어진 뒤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책들을 불살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꿈에 돌아가신 부친께서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던 젊은 선비는 겨우 울음을 삼키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 명리학자를 찾아간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래째 만난 첫 여인이 바로 부인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 얼굴을 치마 속에 파묻더니 잠시 후 산자락에 있는 외딴집을 가리키며 모기소리로 말했다. 어둠이 내리면. 여인은 서둘러 빨래터를 떠나고 늦가을 짧은 해는 금세 기울었다. 몸을 숨겨 숲속에서 서성이던 젊은 선비는 어둑해지자 그 여인의 집으로 갔다. 초가 상간 옹색한 안방, 호롱불 아래 개다리 소반에 조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시집을 때 입었던 듯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술 한 잔을 따랐다. 선비는 거푸 속 잔을 비우고 호롱불을 껐다. 선비가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다소곳이 앉은 여인의 뒤로가 옷걸음을 풀자 벌써 여인의 몸은 불덩어리가 되었다. 속 치마만 입은 여인이 금침을 깔았다. 여색에 빠져본 적이 없는 수총각 선비를 농료만 여인이 적극적으로 탐하기 시작했다. 젊은 선비는 이랍에 나가 떨어졌다. 어둠이 눈에 익자 창호에 내려앉은 달빛에도 윤곽이 드러났다. 여인은 선비에게 술 한 잔을 따라주고선 안주는 이것이라는 듯 육덕진 적지를 입에 물렸다. 또다시 약물이 불끈 솟았다. 이 앞은 둘 다 서두르지 않았다. 초가 상간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 남녀의 합환에 장단을 맞췄다. 삼합을 마치고 젊은 선비는 그 집을 나서 마을 어기 주막으로 갔다. 하인을 깨우자. 도련님 돌다리가 무너져 많이 죽었어요. 도련님이 탔더라면 도련님 목숨도 온전치 못했을 거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선비는 무사히 과거를 받고 장원 극제했다. 선비는 사간원에서 눈꽃들새 없이 바쁜 세월을 보내다가 암행오사가 되어 남원에 들렀다. 그러다가 불현듯 3년 전 지리산 자락에서 만났던 여인이 떠올라 찾아갔다. 호구한 날 노름판을 전전하던 남편은 객사하고 세 살 난 아들과 함께 사는 그 여인이 불쑥 찾아온 선비를 보고 얼어붙었다. 어미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서 있는 아들의 넓은 미간, 짧은 인중을 보고 암행오사는 여인을 안았다. 폭언했다. 정진산은 무골호인이다. 한평생 살아오며 남의 가슴에 못 한번 박은 적이 없고 적선 싸운 걸 펼쳐놓으면 아마도 망경창파 같은 들판을 덮고도 남으리다. 그러다 보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던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워 겨우 제 식구들 굶기지 않을 정도의 중농 집안이 되었다. 정진산은 덕만 쌓은 것이 아니라 재도 빼어놨다. 학문이 깊고 붓을 잡고 휘갈기는 휘온은 천하명필이다. 고울사또도 조정으로 보내는 서찰을 쓸 때는 이망을 보낼 정도였다. 정진산의 사랑방엔 선비와 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부인과 홍기찬 딸둘은 허구한 날 밥상, 술상을 차려 사랑방에 들락날락하는 게 일과다. 어느 날 오랜만에 허벅스님이 찾아왔다. 잊을만하면 정진사를 찾아와 고담 줄론을 나누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벅스님을 정진사는 스승처럼 대한다. 그날도 사랑방엔 문사들이 가득 차 스님이 처마 끝 디딤떨에 앉아 기다리자 손님들이 눈치채고 우르르 몰려나갔다. 겨우 스님과 정진사가 곡차상을 가운데 두고 마두 앉았다. 정진사는 친구가 도대체 몇이나 돼요? 스님이 묻자 진사는 천장을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자랑스럽게 말했다. 얼추이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혀를 끌끌 찼다. 진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오. 정진사가 눈을 크게 뜨고 문을 활짝 열더니 말했다. 스님, 한눈 가득 펼쳐진 저 들판을 모두 남의 손에 넘기고 친구 이른을 샀습니다. 스님은 껄껄 웃더니 친구란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세. 그 이상이면 친구가 아닐세. 두 사람은 밤새도록 곡차를 마시다가 삼경이 지나 고꾸라졌다. 진사가 눈을 떴을 때 스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부터 정진산의 대문이 굳게 닫혔다. 집 안에서는 심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의원만 들락거려 클 친구들이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진산의 대문은 열릴 줄 몰랐다. 그러더니 때 아닌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밤에 곡소리가 터졌다. 진사가 지독한 곡부를 이기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한 것이다. 빈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부인과 딸 둘이 상복을 입고 머리를 떨어뜨린 채 침통하게 빈소를 지켰다. 진사 생전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친구들은 낯짝도 안 보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문상을 와 섭게섭게 곡을 하더니 진사 부인을 살짝이 불러냈다. 부인 상중에 이런 말을 꺼내 송구스럽지만 워낙 급한 일이라. 그 친구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미망인에게 건넸다. 봉투를 열어보니 차용증이다. 정진사가 돈 백량을 빌리고 입동전에 갚겠다는 내용으로 진사의 낙관까지 찍혀 있었다. 또 한 사람의 문상객은 왕이지 족자값 삼백량을 못 받았다며 지불각서를 디밀었다. 구일장을 치르는데 여드레째가 되니 이런 채권자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다. 내 돈을 떼먹고선 출상도 못해. 이 사람이 빚도 안 갚고 저승으로 주랭랑을 치면 어떡해? 빈소에 죽치고 앉아 다그치는 글친구들 몇 면은 모두 낯익었다. 그때 허법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빈소에 들어섰다. 미망인이 한 뭉치 쥐고 있는 빈 문소를 낚아챈 스님은 병풍을 향해 고함쳤다. 정진사, 일어나서 문전옥답을 던지고 산 잘난 당신 그 친구들에게 빚이나 갚으시오. 병풍 뒤에서 이거덕 관뚜껑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정진사가 걸어나왔다. 빚쟁이 친구들은 혼비백산에 신도 신지 않은 채 도망쳤다. 정진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법 스님은 빈 문소 뭉치를 들고 사또에게 찾아갔다. 이튿날부터 사또의 허출장을 받은 진사의 글친구 빚쟁이들이 하나씩 벌벌 떨면서 동원뜰에 섰다. 민초신은 정진사에게 삼백량을 빌려줬다지? 사또의 물음에 꿇어 앉아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린 민초신은 울다시피 읍소했다. 나으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곤장 삼백대를 맞을 텐가? 삼백량을 부의금으로 정진사 빈소에 낼 건가? 정진사는 그 친구들을 사느라 다 날린 재산을 그 친구들을 버려서 다시 찾았다. 노참봉을 사람들은 노쇄작이라고 부른다. 자그마한 키에 몸에는 훈더더기 살이 없어. 나이 오십줄에 들어섰지만 날렵하기가 다람쥐다. 키보다 훨씬 높은 담도 손만 닿으면 훌쩍 뛰어넘는다. 사실 노쇄작의 장끼는 몸뚱이에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다. 그의 머리에서 쏟아지는 꾀는 나와도 나와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다. 눈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톡 튀어나온 강마른 얼굴이지만 냄새 맡는 데는 삽쌀게 저리 가라다. 항상 눈을 깔고 다니지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고 심리박 여인 내 옷 벗는 소리도 들린다는 토끼 귀를 가졌다. 문제는 그 배어난 몸과 마음의 재주를 나쁜 쪽으로만 써먹는 데 있다. 쇄작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얻었다. 노쇄작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노는 차원이 달랐다. 또래들이 수박 서리, 콩 서리를 할 때 그는 흰염소 새끼를 싸게 사서 목물을 칠해 다음 장날 흑염소 새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아치웠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사슬은 더욱더 세련돼 그가 눈독을 들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저작거리 주막집 노름판에서도 노쇄작은 현란한 속임수로 작은 판은 이뤄주고 큰 판은 싹쓸이를 해버린다. 그렇게 돈을 잃은 덩치 큰 왈패 녀석 둘이 돈을 뺏으려고 완력으로 노쇄작을 덮쳤으나 벽과 천장을 날아다니는 노쇄작의 발차기에 순식간에 여덟 팔자로 뻗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격 무렵 노름판에서 나온 노쇄작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만석군 부자 권참사 내 담을 뛰어넘어 나오는 도둑을 멀찌감치서 보게 되었다. 노쇄작은 도둑을 잡아 권참사에게 사례를 받는 하수짓을 하지 않았다.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뒤를 밟아 도둑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는 담판을 짓고 도둑이 훔친 폐물 주머니에 반을 받아냈다. 며칠 후 그날 밤도 노름판에서 적당히 돈을 긁어내고 주머의 붓냄새에 이끌려 육덕진 주머를 이리저리 희롱하다가 눈썹 같은 구멍따를 보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노쇄작은 밤길을 갈 땐 언제나 담 밑으로 바짝 붙어가거나 길가 풀숲에 몸을 숨겨서 걷는다. 마침 장진산의 집담을 따라 걸을 때였다. 담 안에서 여인내와 남정내 소리가 소근소근 들리더니 뒷담 쪽 문을 열고 남정내가 나와 두리봉거리다가 빠른 걸음으로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노쇄작은 순간적으로 간부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차림새가 워낙 남루해 우려낼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체만 쪽 문 밖으로 내민 채 간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장진사의 미망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할 때 챕싹에 문을 밀고 들어갔다.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란 미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닐 텐데요, 마님. 노쇄작이 배시시 웃으며 목소리를 깔았다. 마님이 얼른 금비녀를 뽑아 그에게 입막음으로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낮에 다시 오게. 양반의 천석군 부자인 장진사가 장가간 지 1년도 못 채우고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청상과부가 된 만입니다. 20년을 수졸해 지난 단원 날엔 사또로부터 연료상까지 받았다. 이런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노쇄작은 금비녀 하나로는 어림도 없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 집을 나왔다. 이튿날 점심 낮을 늦지막하게 일어난 노쇄작은 상투를 새로 틀고 갓을 쓰고 새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뒤 염소 수염을 쓸어내리며 장진사 집으로 갔다. 뒷담 종문이 아니라 대문 앞에서 개 있느냐 큰 소리를 쳤다. 비거덕 대문이 열리며 행랑 아봄이 고개를 내밀었다. 안빵마님과 만나기로 약조가 있었느니라. 어서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문 안을 들어서자 기다리던 포졸들이 노쇄작을 봉개처럼 포박했다. 사또까지 와서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산천이 울리도록 포함쳤다. 지난밤 종문을 빠져나간 남루한 차림의 간부는 암행오사로 안빵마님의 친정 막내동생이다. 천하의 노쇄작도 헛짚을 때가 있었다. 여자 팔자는 엿가락 구멍치기라고 했던가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앞날이다. 홍기가 차오른 순심이는 피어나는 꼭봉오리처럼 화사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젖가슴은 부풀어오르고 찰록한 허리에 엉덩이 두쪽은 빵빵해 문남정내들이 침을 삼켰다. 어디 자색뿐이랴. 양반 가문에다 몇백석을 거둬들이는 부잣집 셋째 딸이다. 그래서 모두 순심이 팔자는 끝없이 펼쳐진 비단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웬걸 고르고 골라 시집을 갔건만 떵떵거리는 시댁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신랑이 과거만 보면 낙방하더니 책이란 책은 모두 아궁이에 불살라버리고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살았다. 첫날 밤조차 술에 취해 새 신부 옷걸음도 안 풀어주었다. 어쩌다가 합환을 해도 술 냄새를 풍기며 겁적걱적하다가 픽 쓰러져 코를 고라 순심이는 한숨만 토했다. 호랍이었던 시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3년 팔상을 하자마자 신랑도 이승을 하직했다. 졸지의 과부가 된 것이다. 시댁을 차고 앉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무살이 갓 넘은 새댁이 어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 박물장수로부터 향나무 목신을 샀다. 그러나 그게 어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가 동지섰달 기나긴 밤 삼경이 깊어갈 때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저놈 잡아라! 뒷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루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냐? 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자 다급한 남정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때 요란하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장정 여럿이 몰려들어왔다. 순심이는 얼른 방문을 열어 쫓기는 남자를 불러 장롱 속에 숨기고 마루로 나섰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 무슨 행패요? 앙칼지게 소리쳐 그들을 돌려보냈다. 장롱 속에서 나온 호우대가 멀쩡한 젊은 남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홀로 된 아버지가 몹쓸병을 알아 약값을 떼느라 저작거리에서 봇놀이하는 최참봉에게 고리채를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빚을 못 갚자 하인들에게 포박당해 그 집 광에 갇혀있다가 탈출해 도망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음 약한 순심이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려오고 죽은 서방이 마시다 남긴 술도 내왔다. 그날 밤 그간 쌓이고 쌓였던 순심이의 갈증은 시원하게 풀어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싸 안고 치마 바지 저고리 조끼를 흘리고 온 방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었다. 상압을 치르고 발가벗은 채 껴안고 자다가 눈을 떴을 땐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또다시 일압을 치르고 그 남자가 일어서자 순심이는 두둑한 전대를 그의 허리에 묶어주며 당부했다. 고리채를 갚으세요 서방님. 아 불쌍 자기도 모르게 서방님이라고 불러버렸다. 그 남자는 울먹이며 나갔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선 낮에 푹 고아놓은 백숙을 싹 끼운 뒤 그날 밤도 순심이를 두 번이나 기절시켰다. 며칠 후 둘은 조촐하게 상을 차려놓고 혼례를 올렸다. 순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강 건너 마을, 클빵야학, 젊은 훈장으로만 알았던 서방이 떠돌이 노름꾼이라니. 첫날 상경에 돈을 못 갚아 광에 갇혔다가 도망쳐 순심이 집에 숨어들어온 것도 사실은 노름판에서 속임수를 쓰다가 들켜 다른 노름꾼들에게 쫓긴 것이란 걸 매파 할미한테 들었다. 그 얘기를 듣던 날밤도 서방은 노름판에 끼었다가 늦게 들어왔다. 순심이는 그게 사실인지 서방에게 울면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을 펴 보였다. 새끼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없었다. 그는 삼세판이라고 외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부엌칼을 내리쳤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부엌 천장으로 핏줄기를 타고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노름꾼 서방은 두 번 다시 노름판에 끼지 않았다. 착하고 성실하게 하룻밤도 순심이를 외롭게 하지 않는 일등 남편이 되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보리 한 골을 베고 난 박소방은 허리가 두동강이 난 듯 선뜻 일어설 수가 없다. 바툭의 함지박에서 호리병을 꺼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다. 비 오듯 흘러내리는 땀이 사발에 떨어져 막걸리 반 땀 반이다. 보리밭 한마지기를 베어 단으로 묶고 산빗 아래 널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별이 총총하다.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올리며 박소방은 새벽같이 일어나 소를 끌고 쟁기를 메고 또다시 들러나가야 한다. 이랴 보리밭을 갈아엎고 물꼬를 터 하루빨리 모를 심어야 한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박소방의 몸은 녹초가 되지만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최소방 내 모를 심으러 간다. 자기 눈 갈라져도 품아시는 빼먹을 수 없다. 장날 박소방은 부러진 쟁기날을 사러 장터 철물 가게로 갔다. 시의 목부터 가마석까지 철물로 만든 것은 없는 것이 없다. 가게 뒤에 있는 대장깡과 석공장에서 땅땅 망치질을 해대는 소리에 귀가 멍하다. 가게 한복판 누가처럼 높은 평상에 황첨지가 보려를 깔고 돈통에 팔꿈치를 걸고 비스듬히 앉아있다. 황첨지는 대여섯 명의 점원이 철물 파는 걸 한눈에 내려다보며 약주를 마시고 불고기 안주를 입에 놓는다. 박소방은 몽하니 황첨지를 올려다보며 나는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저 영감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팔자 좋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다. 황첨지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흐뭇한 미소를 흘리며 묵직한 돈통을 들고 사랑방에 앉아 돈을 헤아렸다. 하지만 황첨지는 요즘 도통 잠이 오지 않는다. 반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던 통풍이 작년부터는 두세 달 만에 찾아오더니 올 들어서는 한 잠 터울로 찾아와 발가락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셋째 첩이 몰래집을 팔고 타락 속에 금부초를 훔쳐 집사와 주랭랑을 친 지 한 달이 넘었건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황천지 걱정거리의 소곡에 불과하다. 칼자루를 쥔 사또가 문제다. 며칠 전 호출을 받고 벌벌 떨면서 동원으로 갔더니 서슬퍼런 고통이 떨어졌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포졸이 잡은 도둑 품 속에서 기수가 나왔는데 그 비수를 황첨지 대장간에서 맞췄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될까만은 사또가 작정을 하고 황첨지를 오이가 매려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배겨낼 재간이 없다. 황첨지가 주한상을 차려놓고 이망을 불러 다진했다. 글 세울시다. 우선 1만 양쯤 마련해 두시오. 1만 양. 봄, 여름, 가을 죽도록 장사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사또에게 바치려 하니 우라통이 터져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사또는 촛불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시부책을 뒤적인다. 황첨지한테 1만 양을 뜯어낸다 쳐도 3만 양이 모자란다. 이걸 어디서 긁어모은다. 옆 고울에 암행어사가 다녀갔다지. 3년 전에 5만 양을 한 양의 민대감에게 갖다 바치고 사또 자리를 얻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임기라 본전을 찾았다만 또다시 5만 양? 아니 요즘은 사또값이 올라서 7만 양이나 한다지. 사또는 요즘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공황장애로 식은땀이 흐르고 벽에 기대어 깜빡 저는데도 아메오사 출투야 악몽의 환청까지 겹쳤다. 이러면 내가 죽지 내가 죽어. 사또는 가슴성이 터질 것 같아 누비섬 바지저고리에 벙거지를 쓰고 몰래 동원을 빠져나가 하염없이 걸었다. 저작거리를 벗어나 어느 초가집 옆을 지나는데 봉창 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대체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 사또는 봉창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다. 볼품없는 작은 토방이지만 군부를 많이 지펴서 방이 뜨끈뜨끈한지 부부가 모두 호빠지 호치마에 호떡삼을 입고 있었다. 개다리 소반에 짠지 안주가 고작이지만 마누라가 호리병을 들고 술을 따르자 소방이 흐뭇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다. 그렇게 마지막 잔을 비운 소방이 후 호롱불을 끄자 바로 마누라의 비음이 들렸다. 어머 간지러워요. 허름한 초가 삼간에 살지만 등 따습고 배부른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농사꾼 박소방 내외다. 박소방이 마누라 호치마 끈을 풀었다. 사또는 요즘 수청 기생이 가진 교태를 부려도 서지를 않는다. 어쩐 여겐 온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이른 아침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이가 오기적 오기적 동원 앞마당에 들어서 사또를 직접 만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방 아래 졸개가 눈살을 찌푸리며 용건이 뭐냐고 묻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진 사댁 행랑 아범이라는 걸 알게 된 졸개가 이방한테 아래였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방이 아직도 수청 기생을 껴안고 있는 사또에게 달려갔다. 사또가 후다닥 일어나 동원 안뜰러 내려가 민진 사댁 늙은 행랑 아범의 두 손을 잡았다. 간밤 삼경역에 도둑에 들어 마님께서 하도 놀라 정시만을 드시고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사또가 이방 형방과 포졸들을 데리고 손수 눈밭을 헤쳐 민진 사댁으로 갔다. 마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마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도둑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래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마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머리맡에 빼놓은 백통비녀랑 호박팔찌. 그것뿐입니다마는 괘씸한 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사또 일행이 왁자지껄 뒤뜰로 몰려가 도둑이 월담에서 마루까지 오느라 눈 위에 찍어놓은 짚신 자국을 유심히 살펴보고 환쟁이를 불러 그것을 그렸다. 민진사는 십여 년 전에 이승을 하직했다. 과부가 된 안방마님은 아직 나이 마흔도 안 되었는데 사또는 왜 이틀옥 쩔쩔 매는가? 도둑맞은 물건이라는 게 기껏 백통비녀 하나의 호박팔찌라 대단치도 않는데 어찌해 사또가 이방 형방에 포졸들까지 데려와 야단인가? 민진사 댁 서른여섯 살 안방마님의 백부가 바로 한양조정의 판서로 사또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 만에 도둑을 잡았다는 정가를 받고 민진사 댁 행랑아범이 동원으로 달려갔다. 오라줄로 꽁꽁 묶인 도둑이 마당에 구로앉아 있고 사또는 계단에서 직접 문처하고 있었다. 네놈이 이틀 전에 민진사 댁 담을 넘어들어가 백통비녀와 호박팔찌를 훔쳐 달아났는가? 땅바닥에 코가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도둑이 고개를 쳐들고 멍하니 사또를 쳐다봤다. 왜 대답이 없는고? 사또가 고함치자 도둑이 이내 꼬리를 내리며 말했다. 네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곤장을 치려고 형투를 내오는데 늙은 행랑아범이 사또에게 다가가 귀속말을 전한다. 나으리 마님께서 직접 문처하시겠답니다. 사또는 어리둥절했지만 중재인이 아니라서 포졸 둘을 시켜 도둑을 민진사 댁으로 보내 마루기둥에 묶었다. 안방 마님이 나와 포졸들에게 열량식을 쥐어주며 광가로 돌려보내고 행랑아범은 행랑체로 내보냈다. 그렇게 기둥에 묶인 도둑과 마님만 남았다. 키가 6초 기어 어깨가 떡 벌어지고 짧은 수염이 온 얼굴을 덮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한 도둑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마님이 기둥에 묶인 포송줄을 풀었다. 날씨가 차네 이리로 들어오게 벌벌 떨며 안방에 들어온 도둑이 윗목에 꿇어앉아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읍소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일어나 편히 앉게 어디 사는 누구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고 마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여기서 우리 떨어진 갈래산소 외딴 너와 집에 혼자 사는 바까라 하옵고 약초 캐는 일을 합니다요 나이는 스물여섯입니다요 스물여섯에 어찌하여 혼자 사는고 3년 전에 마누라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요 도둑은 목이 메었다 박서방 저녁때가 되었네 박서방 소리에 도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누믄 부엌에 준비해둔 백숙을 데워 술과 함께 내왔다 술상을 치우고 촛불을 끄자 마누믄 벌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저께 밤처럼 나를 안아주게 목구름이 몰려오고 우레가 내리치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길고 격렬하게 일합을 마치고 마누믄 박서방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베개 머리 송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술 냄새를 풍기며 내 방에 들어와 품속에서 칼을 꺼내 나를 겁탈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년 남짓 잠자던 내 몸이 깨어난 걸 알았네 박서방이 마님을 꼭 껴안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내 은인이야 마님은 또다시 숨이 가빠졌다 자네를 찾을 길이 없어 행랑하범을 사또에게 보냈지 박서방이 또 불뚝 솟았다 오수는 민첩하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해도 헤엄을 쳐도 또래 친구들이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머리까지 팽팽 잘 돌아 영악스럽기 짝이 없다 한 가지 흠이라면 자만이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기에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남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는다 어느 날 밤 친구들이 모여 수박소리를 가기로 했는데 오수가 나서 임첨진의 집에 닭소리를 가자고 방향을 틀었다 임첨진은 며칠 전에 족제비한테 닭을 몇 마리 잃은 터라 잔뜩 긴장해 있었다 게다가 성질이 고약해 들키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모두가 반대했다 하지만 오수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렸다 아니나 다를까 닭장 안에서 도롱이를 덮어쓰고 앉아 적재비를 잡으려던 임첨지에게 잡혀 메타작을 당했다 오수는 그것을 운 탓으로 돌렸다 어른이 되어서도 오수는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오수 내 북향밭에 복숭아 과수원이 맞지 않다고 말렸지만 귀등으로 들었다 폴이 심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처에 나가 비싸게 복숭아 묘목을 사와서 심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메고 봉가뭄이 올 때면 밤새도록 개울에서 물을 기로 대며 가진 정성을 쏟았다 3년째가 되자 과수원은 제법 모양을 갖췄고 4년째엔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수확 천물이라 장에 내답할 정도는 아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맛보기로 돌리는데 안된다고 말렸던 사람들에게 먼저 안겼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되느냐 안되느냐 입방아를 찢는 거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오수의 표정에 여실히 드러났다 5년째 겨울 혹한이 찾아왔다 복숭아 나무는 추위의 약한 법 이듬해 봄 복숭아 나무의 꽃이 맺히지 않았다 8알이 얼어 죽은 것이다 오수는 복숭아 과수원이 잡초밭으로 변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더니 거강꾼에게 넘밭을 뭉땅 팔려고 싸게 내놓았다 노모가 울며 불며 막아서고 집안 어른들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오수는 그 돈으로 장사길에 들어섰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작년에 무 배추가 금값이었지 올해는 너도 나도 배추와 물을 심을 거야 상강쯤 되면 아마 똥값이 돼 이 집 저 집에서 배추와 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겠지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소금이야 소금 배추고 무고 김치를 담그려면 소금으로 절해야지 오수는 전라도 땅 소금 포구 곰소로 달려갔다 소금을 바리바리 사다가 소금 창고에 집어넣고 물표를 챙겼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집에 돌아와 날짜 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애는 장마가 짧고 날씨가 쾌청한데다 바람까지 불어 염전마다 소금이 산처럼 쌓여 소금값이 폭락했다 그러자 화주들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소금 가마까지 풀어 값이 바닥을 모른 채 계속 떨어졌다 무와 배추도 대풍을 잃었던 값이었지만 집집마다 싸다고 분별 없이 사는 게 아니어서 밭에서 썩어 나갔다 결국 헛덕덕이 오수는 쫄딱 망했다 그래도 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여기고 인삼을 사러 금산을 향해 산 넘고 겨울을 건넜다 그렇게 길을 계속 걷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목도 마르고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 그때 수염이 한 자나 늘어진 노인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마차에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타게나 오수는 날렵하게 올라탔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금산까지 얼마나 됩니까? 40리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고 오수는 그동안 복숭아 과수원이며 소금 장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는 길에 주막집이 나타나 막걸리 한 호리병을 사서 나눠 마시고 다시 수레에 올라 한참을 갔다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디까지? 금산까지요 여기서는 70리 오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처음에는 40리라 하더니 얼마를 왔는데 70리라뇨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초행길인가 본데 자네는 이 수레가 금산 쪽으로 가느냐고 물어봤어? 오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이 몽해졌다 자네 원숭이 뛰지? 오수는 대답도 않고 수레에서 뛰어내려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맞아 내 인생은 항상 방향을 잘못 잡아 갓장수 조생원과 박물장수 서서방은 항상 붙어 다닌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마을이라도 고갯마루에서 쓱 내려다보면 어느 어느 집을 찾아가야 할지 한눈에 알아챈다 기와집이 첫걸음할 집이여 초가집이라도 널찍한 집이 그 다음이다 서서방과 조생원은 점찍어둔 집의 대문을 함께 들어선다 하지만 갓에 탕건 망건 정자반을 짊어진 조생원은 바깥 사랑채로 가고 색실놀이개 조개단추 음반지 박가분 등을 가득 채운 박물고리짝을 맨 서서방은 안채로 가서 안방마님이나 딸들을 만난다 둘은 장사수안도 뛰어나 보름 남짓 이 동네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갈 땐 전대가 묵직하다 세 살 위 조생원은 얌전하고 예쁜 마누라와 토끼같은 아들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지만 서서방은 아직 총각에 고향도 멀다 그래서 조생원 집으로 따라 들어가 문감방에서 며칠 쉬면서 대처 도매상에 나가 물건을 떼와서 고리짝을 채운다 조생원의 아내는 도없이 착해 서서방을 시동생 대하듯 빨래를 해주고 방 청소도 해준다 서서방도 깎듯이 형수님으로 대하며 조생원의 만류에도 밥값과 방값을 두둑히 내놓는다 서서방은 박물을 챙기고 조생원은 갓을 챙겨 집을 나서면 보름 정도 주막 신세를 지게 된다 그런데 조생원에게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하루종일 혹사한 다리를 쉬게 하려고 일찍 객방에서 잠을 자는 서서방과 달리 다른 장돌뱅이들과 구석방에서 골폐판을 버리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는 전대를 다 털리고선 그것도 모자라 팔아야 할 값까지 노름판에 다 넘기고 빈털털이로 집에 돌아간 적도 있다 형님 제발 노름 좀 하지 마세요 서서방이 싸울 듯이 말려도 그 버릇을 해주나 조생원은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도 서서방이 잠들면 살짝 나가 노름판에 끼어들었다 어느 날 초저녁 조생원의 끝발이 하늘을 찔러 판돈을 싹 쓸어버렸다 그런데 이경이 지나자 딴 돈이 야금야금 나가기 시작했다 소피를 보러 일어났던 서서방이 깜짝 놀랐다 갑벗다리가 안 보이고 방물고리도 없어졌다 그런데 얼굴이 벌겁게 달아오른 조생원이 들어오며 여보게 동생 자네 전대 좀 풀어주게 우리 집과 마누라를 잡히겠네 서서방의 전대는 방물을 판 돈뿐만 아니라 여태껏 모은 돈을 금붙이로 받고 차고 다녀서 알짜다 형님 미쳤어요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는데 덩치가 황소만한 소장수가 들어와 강제로 뱉다시피 서서방의 전대를 풀어가며 우선 내 빚부터 갚아 하며 조생원을 몰아붙였다 이튿날 아침 조생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강가에서 그의 집신이 발견되었고 왈배같은 소장수는 서서방의 멱살을 잡아 조생원의 빚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서방은 혼자서 터덜터덜 조생원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러 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생원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밥을 짓던 부인이 까무라쳤다 안방문을 열고 나오던 서서방도 얼어붙었다 조생원도 털썩 주저앉았다 아늘딸 둘밖에 없었는데 못 보던 어린아이 둘이 마누라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조생원과 서서방은 마을 오기 주막으로 가 말없이 술만 들이켜다가 둘 다 흐느껴 울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던 두 사람은 어느 날부터 주막의 발길을 끊었다 그러고선 우수의 서서방이 박물고리짝을 메고 집을 나섰다 경집의 서서방이 집으로 돌아오고 하루 전 조생원이 닭보따리를 지고 집을 나섰다가 충분히 돌아오고 충분 하루 전에 서서방이 집을 나섰다 그렇게 우수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백팔교 옴교 무게 걸고 턴운 유파리 걸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